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나 오케이. 아나. 결혼car. 엘로우 왼쪽 레드팟 3정원 나오면 12정원이나 16마탑 둘 중에 하나 볼게요 확인 그리고 그린은 이오격 나이스 내가 이 러스에 나오는 자는 이게 이거 라고 하면 되는데 나이스 그린 계속 그냥 오른쪽 가면 돼요 나이스 그냥 레드 쉴게요 아니지 잠시만 레드가 16마타 보세요 우리가 보고 싶은데 질탐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그린 진입하면 옐로우 오른쪽으로? 그린 진입하면 옐로우 오른쪽으로? 그린 진입하면 옐로우 오른쪽으로? 네 한 번 더 봐야 될거에요 그린 진입 mesmo 다음은 16이라고 볼게요 파이럿으로 잘하면 마주치겠는데? 아 아니구나 잘못 생각했네 그린 오른쪽 공격 차라리 아셔야 돼요 아 버그 걸렸어요 크흐흐흐흐흐흐흐 하애! 하애!! 흑놀시 리히히히히히히히히히 하애!! 으흑흐흐흐흐흐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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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엉 우엉 아... 이러네 저거 뭔데 잠깐 저거 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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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얼추기 없네 옐로우 오른쪽 옐로우 오른쪽 레드 구성지 볼게요 거긴 오성지인데 오성지부터 보실래요? 그럼 레드 왼쪽 오성지 오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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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쿨 대충 맞아요. 아프고 구성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마 혹시 가능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코인 써드릴게요. 마탑이요? 보고싶긴 한데 그럼 6마탑 보고 1성지 갈까요? 마탑은 하나는 받아주면 좋긴 한데 예 여러분 마탑 갈게요. 너무 늦었다. 마탑은 하나는 받아볼게요. 마탑은 하나는 받아볼게요. 조금이라도 디라기 조금이라도 디라기 아 법이 없네. 아쉽다. 나이스 나이스 1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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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저희가 마탑을게요. 그린 2호명 나올 수 있겠지. 1성지 2성지 4성지 나 제일 딸릴 것 같다. 4성지 5성지 6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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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제로는 처음 오시는 거예요? 검제가 숙량도 1위여서 검제가 본키진줄 알았는데 모험단 퀴수까지 확인하고 가라는데 모험단은 30클 아니셨나? 그린 오른쪽 12시 12시 자 끌립니다 이런 나이스 그 나이스 그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성지 아깝다. 한 바퀴 돌아야 되네.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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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왼쪽 나이스 마탑 들어간게 실수였네요 퀸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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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초 사이로 못들어갔어요 반고정이예요 한 8명정도는 고정이세요 길드공대라서 양한테 어떻게 죽어? 양한테 못죽지 않나? 아 마두학자한테 죽는다는 얘기구나? 자기가 양인데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잖아. 양한테 죽으려면 자살을 한다는 뜻인데, 좀 잔인하지 않나? 양이 양을 죽이는 것 같아. 양과는 direito. 그렇지 아 그러네. 2명의 목소리َ요? 혼자 있는데. 좀 무섭잖아. 공장님 뒤에요? 아무도 없는데? 아니 좌측방에 웃은 두명이라니 옐로우 오른쪽 플레이 쩔이라니 집에 컴퓨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 방송 틀어놓고 하시는거 아니에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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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왼쪽 흠 흠 흠 흑 할거 없는데 마탐여격이 나네 빡빡하게 맞자 흠 흠 흠 흠 저 안들어가기 chemicals는데요 까비 그린 다시 다운데로 다운데로 바로 아퍼주세요 보스 만나면 다운데로 타이밍 제작명 다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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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파이팅 확인 나이스 레드 왼쪽, 옐로우 오른쪽 레드 사라지면 그린 왼쪽 멘탈 나간 상태로 채팅을 못 하려니까 채팅도 안 쳐지더라 방향키도 막 반대로 누르고 레드 사라지면 그린 왼쪽 1, 2나 3, 4, 5? 말씩은 내 짓이 천천히 안 나 그린 왼쪽 진단한 그대가 가만히 있지 será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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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임납 타 smartest olho 삶 не слава спин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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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 слава спины спины спина М ear 오우 엄청 빨리 되시네 네 여러분 케이크 봐주세요 뭐지 그렇게 빨라 표톤도 아직 한개밖에 안맞은데 마스터 했네 전후의 세계 백스텝 이런 나무님 이거 백스텝을 막아주셔야 돼요 킬좀 주실래요 세라픈이 가비 월 월 마리 하 하 하 휴 키포타옦 긴 스킬 일단 아껴보세요 경전상황 어때요 반칙은 어떻고 반칙 되기구 반칙 시간 시간 1분 계속 브리핑 해주세요. 정확하게 외출해주세요. 1분 20초 확인 레드 밀 수 있으면 밀면 돼요. 1분 20초 상태를 퍽 오키하게 어떻하게 1분 20초 힘들 것 같아요? 예 바로 큰일나면 바로 가면 돼요. 레드 고 10초? 아 10초? 그림 그림 시간 30초? 확인 10초 남으면 깨면 돼요. 와 가자 가자 이게 되네 이랬는데 이랬는데 20%인거 아니야? 이랬는데 20%인거 아니야? 레드 오른쪽 레드 오른쪽 그린 왼쪽 그린 왼쪽 그린 왼쪽 그린 왼쪽 대략 4분 대단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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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오 방패 반영화제 아 ok ok 피아오 피아오 일각 이각 다 퍼부으시고 피아오 피아오 다 죽은줄 알고 깜짝 놀렸네 대기중? 어퀴 관식 갑자기 빠르네? 어제랑 똑같은데 어젠 느리더니 쿨상황 어때요 레드? 레드쿨! 잠시! 옐로우 딜중지! 레드쿨상황 30초?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방패네 대기했다가 할게요 2분 확인 아 노노녹 이러다가 잡아버린적 많아가지고 2분 확인 젤로님 쿱이 있어요? 쿱이 없구나 쿱은 이제 됐죠? 저 쿱이 있는줄 알았네 네 지금 히퍼나갔거든요 틀고 쿱이 뱅 가슨패스 그라와 칸타 하십니다 겸치치 ban 과천집 잃었어요 관 짓고 나이스 뭐 60% 까는 거 아니야? 가능할 것 같은데 레드퍼드 무슨 싸이영인 마냥 쎄서 여우 나이스 반칙 깨면 그냥 끝나겠는데? 옐로우 오른쪽 크림 왼쪽 이번 전에는 끝나겠네? 레드퍼드 되게 다들 잘하시고 세시네 역시 구인을 할 땐 던담에 다 한명한명 쳐보면서 구인을 해야지 구인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히 여기 나 삼사밤 100이요? 어떤게 100이요? 풀의 체력? 그 위치한 어... 목표 전후의 세겟 백스텝 백스텝 이런 힐 좀 힐 좀 아 이걸 아무도 안 막아버렸어 아 이 쉬운 패턴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 이 시스에 지금 12% 남았어요. R 슬래시 P R 슬래시 P 뭐 뭐 뭐 있어요? R 슬래시 P예요. 슬래시? 아이고, 누가 잘못 보셨네. 그냥 하지 말자. 밀어요. 반칙. 고. 어? 아포쿨이요? 싫어. 레드가 들어와서 그냥 끝낼게요. 그러네. 풀체크를 안했네. 생각 없이. 1퍼 1퍼? 1퍼 남았어요. 1퍼. 2퍼가? 그림막타도 가능해요. 1퍼라. 어? 3퍼네? 190줄. 190줄이면 3퍼 맞구나. 4퍼? 100줄igt 와 홀리 두명이야.. 난리난데... 저한테는 멈추려. 저한테는 멈추려. 저한테는 멈추려. 그냥 멈추려. 그렇죠? 이제는 멈추려. 저한테는 멈추려. 이제는 멈추려. 다음! 응 다음 케이스 있어 오늘부터 2개라니까 와 번쩍 축하드려요 축하 오 41년 2개째네 다음 공대에 카어롭 할게요 일단